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. LG엔솔의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6,3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4.6% 늘었습니다. 이전 분기와 비교하면 166.7% 늘어난 수치로 올해 1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인 셈입니다. 매출도 지난해보다 101.4% 증가한 8조 7,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. 호실적의 요인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배터리 물량 증가가 꼽힙니다. 이에 따라 LG엔솔은 올해 연간 매출을 지난해보다 25%에서 30% 확대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.